안녕하세요 조시 입니다. 오늘 메뉴가 벌집꿀 준비해봤어요 먹방분들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달 것 같아요 와 너무 달아 와우 와우 맛은 dates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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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으니까 달아서 물 준비했어요 고tir 꿀맛 미니 너무 맛있어 와 와 이게 하나 큰 것만 먹는데 배불러요 와 너무 덜어내었요 너무 덜어내었요 찌개가 까지 너무 달아서 목이 찢어진것 같아요 볼즙이 안 씹어서 그래서 씹는데 콩처럼 많이 생겨버렸어요 입안에 그런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